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왜 갑자기 인사하시는 거예요? 그냥요 다시 찾아온 서프라이즈 타임 지금부터 여러분의 에너지 충전이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여기 들어와서 계속 뛰고 서서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제가 초콜릿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응원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꼭 더 크게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 그리고 여기 출연자분들께도 초콜릿 좀 있어요 배고프시죠? 우리 MC분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MC분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에너지 빵빵하게 채워서 다음 시상 이어갈까요? 다음 시상은 OST 부문인데요 드라마 오로라 공주의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